이제 좀 요령 알겠지? 오! 좋았다 좋았다. 떨어졌다. 오케이. 오! 오! 야! 대박이다. 지금 보면 될 것 같아. 또 이동하다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올라왔는데. 됐어 이제 됐어. 자 됐어. 왔다 자. 아니 은정아. 이거 아까워. 됐어 은정아 이제 된 것 같아. 은정아.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 이 자리. 이거를 먹기 위해서. 여기가 뭐 하나 잡으면 놓지는 않는구나. 됐어. 아 됐다. 우와. 아 됐다. 우와. 됐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해? 시원해. 아니야 이제 그만 이제. 은정아. 은정아. 1, 2, 3, 4, 4, 5, 5, 5, 6, 6, 7, 8, 9, 9, 10. 가자 이제. 우투르 타다. 우투르 타다. 이게 봐. 우투르 타다. 동생이 잘 담아. 아 그럼요. 아. 가자. 아. 아 무거울까 좋다. 아 언제 가서 우여기 있어. 여기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남자들은 금방 지치고 여자들은 활기차게 이렇게 들어다니고 이게 바로 그 쇼핑의 그림 아닙니까 쇼핑 쇼핑 나온 것 같아요 저 지금 다 들고 은정이가 저거 긴 막대 있죠 저게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 카드 돌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은 조금만 가도 힘든데 여자들은 은정아 그만 사 이제 그만 사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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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